그가 내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있었다. 그런 중차대한 일을 신하들과 선의도 없이 추진하다니요. 소리 글자냐? 가. 응. 크크크. 어금니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?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? 망하지 않으려고.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왜 안 된단 말인가? 세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. 글자가 많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백성들이 언제 배워서 쓰겠는가? 내 마지막 부탁이다.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. 왜 저를 하지 않는 거냐? 걔가 저러는 거 보셨습니까? 나 좀 도와다오. 우리 말의 소리들을 수집하고 분류해. 채워 넣어봅시다. 어금니 소리. 유자들을 끌어들일 때가 된 것 같다. 부처 떨거지한테 이거라고. 공자 떨거지한테 복고라고. 그만해라.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왕 노릇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. 미진 주상이 멈추자고 해도 내가 멈출 수 없소. 똑똑한 신하들 놔두고 왜 혼자서만 애달케달하세요? 차라리 궁 밖으로 나가서 하시지요. 언제까지 우리가 편지 한 통 쓰지 못해 친정어머니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까맣음으로 살아야 하느냐. 그 일에 끼어든 니 본심이 뭐냐. 신미를 스승으로 모셔라. 언제까지 이 점만 짓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? 그 글자 가르쳐달라고. 글씨는 우리 하결사형이 최고입니다. 짝대기를 하나씩 끄서 불면은.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.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. 영원히 지워지 전을. 새 문자와 바꾸려 한다.